안녕하십니까. 윤빛공유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구미 고아 세형리첼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세형리첼은 원우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문성지구와 함께 거의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세형리첼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문성지 뷰가 나오는 그런 세형리첼입니다. 인근으로는 문성 1지구와 여기 3지구 그리고 2지구가 위치해 있고 이렇게 큰 틀에 봐서 이렇게 한 주거지 여건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세형리첼 경매는 여기 104동 경매 물건이고 이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세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세양의 경매 물건이고 층수가 이번 물건은 1층입니다. 1층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집 눈치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좋은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매각가는 1억 7천80만원으로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매각가가 내려와 있고 최초 감정가는 2억 4천4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대로 그렇게 감정가가 매겨지고 현재 1회 유찰 상태이기 때문에 1억 7천80만원의 최저 매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쪽이 대로변이 문성대로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형리첼은 입시적으로 여기 문성지와도 가깝기 때문에 아침 저녁 산책 코스로도 좋고 그리고 조금 가시면 문성 중심 상권도 있기 때문에 생활에는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 번호 2021 타경 2911 소재지 경북구미시구와 워놀이 533 104동 106호 물건 정변은 아파트 대지권은 11.05평 건물 면적은 19.75평입니다. 전용 면적 28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2억 4천4백 최저가는 1회 유찰되어 70% 1억 7천8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0% 있습니다. 2차 매각기일은 10월 25일 10월 2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현재 주거 임차인이 존재하고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30만원에 조사되어 있고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채권 금액과 보증금 금액이 어느정도 낙찰대금에서 모두 변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경매물건입니다. 바로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 중계매물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이고 최저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04동 저층이 현재 2억 4천만원의 중계매물로 등록되어 있고 2억 5천 높은 금액은 2억 7천 정도 2억 8천까지도 나와 있고요. 최고가는 2억 9천만원까지 나와있지만 이번 경매물건은 1층입니다. 1층이고 여기 최저중계매물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금액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시세를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 주방 부분이고 여기 주방사진밖에 없네요. 바로 실거래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거래 시세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현재 국민 집값은 보압 상태로 전세 거래가 좀 더 많은 세형 리첼이라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8월달에 2억 7천만원 5월달에 2억 7천 2억 7천 3백 한 2억 중반쯤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도 한 2억 중반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싸게 거래된 게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층, 1층 이 정도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물건은 2차 매각으로 10월 25일 1억 7천 80만원입니다.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2차에 입차를 들어가시는 게 맞고 투자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입차를 들어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물건 자체가 1층이고 아무래도 추후에 매도 시에 조금 1층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중하게 입차를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꾸미고와 세형 리첼 경매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꾸미윤빛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 평일 보면은 여자친구 Jeżeli 정도면 거기서 은행보기 Unique 수요가 끊었는데 부담습 А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